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달린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사단에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딥노이드 주가가 한번 상승했다가 AI 관련된 정보를 한번 상승했다가 눌리목 나왔다가 다시 2차 상승하기 위한 초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리포트 내용입니다. 한번 보면 모르는 딥한 매력의 딥노이드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의료 AY와 산업 AI 전문기업이다. 인공지능 산업의 폭발적 성장이 예상되고 2024년 흑자전환 가능성이 높다. 의료 AI 부문의 본격적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동사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전방 산업의 투자 지원과 규제 정책 변화, 경쟁 심화 가능성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동사는 올해 3분기까지 자사 머신러닝 AI 솔루션인 딥팩토리 R&D 및 디스플레이 2차전지 고객사 레퍼런스 확보에 집중해본다. 상반기 주요 고객사와의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가시적인 딥팩토리 수주 성과를 기록하고 있고 고객사 인도 기준인 딥팩토리 제품 특성상 매출은 4분기 본격적으로 인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4년은 딥뉴로 및 딥팩토리 솔루션 매출 본격화의 원료로 평가되고 있다. 솔루션 사업의 특성의 본격적인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AI 관련된 종목인데 AI라고 약간 너무 먼미래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AI? 의료 AI고 뭐고 AI고 조금 먼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산업 관련되어 가지고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쪽에 한다는 거죠. 디스플레이, 2차전지 어떻죠? 그건 먼미래가 아닙니다. 디스플레이, 2차전지 이쪽은 현재 지금 계속 진행된 상황이에요. 현재 지금 계속 전방산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 전방산업에서 투자를 얼마적으로 하느냐 그게 일단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경쟁사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만 있지 AI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2차전지 쉽게 말하면 전기차라는 게 향후에 전기차로 가는 거는 정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과정에서 약간 굴곡이 있고 그런 게 개념이 있는 거지 전기차, 2차전지 가는 거는 대세죠. 대세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AI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발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만큼 빨리 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향후에 가는 방향은 역시 정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트로 보시게 되면 이때 지금 상승했던 거는 AI 관련된 내용이 돌면서 한번 움직였죠. AI가 이제 여러 가지 들어가는 거죠. 의료 AI도 AI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율주행차 그쪽에도 AI가 들어가고 관련된 신사업 관련된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이라든지 그쪽도 AI가 다 들어가는 거죠. 웬만한 것은 AI가 다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관련돼서 AI 관련된 테마로 상승했는데 이제 실적으로 확인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는 오늘 돌파를 해가지고 2만 4천 9백 원이거든요. 2만 4천 5백 원을 1차 지지대 확인 좀 애매해요.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기고 1차 지지대는 2만 1천 5백 원 제시해야 되겠습니다. 1차 지지대 2만 1천 5백 원. 2차 지지대는 1만 6천 5백 원이 되어있습니다. 1만 6천 5백 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1차 지지대는 2만 4천 5백 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 위점 고점 같은 경우는 3만 원 되시겠습니다. 3만 원이고 그 위에 3만 원 이부터는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은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정리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종목의 구름대 같은 경우는 대략 2만 2천 4백 원에서 2만 4천 3백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구름대를 딱 걷어냈죠. 현재 종가상 현재 2만 4천 3백 원만 지지를 받는다면 상당히 햇빛이 구름이 다 거친 상태에서 햇빛이 쨍쨍 쬐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놀러가기 딱 좋죠. 지금 이제 추워지거나 더우면 어떻습니까? 좀 놀러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봄, 가을처럼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이 끼고 왠지 느낌이 비가 올 것 같고 그러면 어떻죠? 불안하잖아요. 사람들이 피크닉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죠. 실제적으로. 가다가 비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낭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거친 상태가 좋습니다. 구름이 2만 4천 3백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종가상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구름대만 확인이 되면 현재 매물대는 이 매물대 가장 많은 데는 12,800원까지 있었거든요. 여긴 이미 한참 지났잖아요. 그 다음 매물대는 한 2만 5천 9백 원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면 신고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구로 보시게 되면 외국인이 한 달 동안 6만 주를 샀습니다. 보시면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현재는 트레이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관 한 달 동안 4만 7천 주를 샀습니다. 보시면은 샀다 팔았다 다시 사고 있으면서 현재 기관도 트레이딩하고 있다. 물론 이제 그게 있습니다. 자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 때는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 때는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이제 손바퀸을 계속하면서 현재 이 종목을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투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보험도 현재 트레이딩 투시는 팔고 있고 연기금은 사고 있고 사모펀드는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이 종목은 연기금 중심으로 현재 사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주가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투신이 4주야만이 주가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투신이 계속 팔게 되면 계속 발목을 잡아요. 이랬다면 어떻죠? 투신이 순매에서 돌아선다. 그럼 아 이제 강하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별의 0.1% 상당히 낮춰 좋습니다. 코스닥 150 밖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시게 되면 31.4%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최대주 지분율을 보는 이유는 보다 바로 책임경영 확인차원이 되겠습니다. 중소형주는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이 정도면 딱 좋습니다. 뭐하는 회사냐? 쉽게 말하면 인공지능 AI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관련돼가지고 뭐 병 예측이라든지 뭐 인공지능 개발 툴이라든지 마켓플레이스 관련된 아까 2차전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가지 있습니다. 현재는 AI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을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출액은 9억 32억 올해 그러면 95억입니다. 작년에 32억 대비 95억 거의 3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내년에는 200억까지 또 좋아진다는 거죠. 기존에 맨날 해봤자 9억 2억 10억 9억 이게 자 보시면은 1년 기준입니다. 1년의 매출액이 10억 내외에 쓰여 그랬다가 작년에 드디어 30억대까지 올라왔고 올해는 90억대고 내년에는 200억대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매출액이 계속 이제 성장하고 있다. 작년부터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부터 기존에 10억 내외였는데 작년에 30억대 30억대 그리고 올해는 한 90억대 내년에는 200억대까지 매출액이 증가하고 영업액도 계속 적자였던 회사였습니다. 작년에도 62억 적자 오늘도 68억 적자이지만은 내년에 드디어 10억원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된다는 거 이게 A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존에는 꿈을 먹고 갔던 회사인데 드디어 이제 실적으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내년부터 확인된다는 겁니다. 단기순위도 계속 적자였다가 이제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기실적 보시게 되면은 1분기 때는 21억 적자 2분기에 16억 적자 3분기에 17억 적자였습니다. 자 대충 20억 37억 47억 54억 정도 되거든요. 3분기까지 그러면은 4분기에는 대략 57억이면은 대략 5억원 적자 예상된다는 거죠. 아 여기입니다. 5억원이 아니라 11억 정도 11억 적자 정도 예상되는데 4분기 때 자 내년에 아마 이제 1, 2분기까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한 거의 한 하반기부터는 흑자가 전환이 될 것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부채비는 45% 이 정도면 낮죠. 근데 유보율도 11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비는 45%밖에 안 되지만은 유보율도 100%밖에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채비율은 100% 미만 유보율은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재무적으로 튼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5% 정도 됩니다. 기존에 이제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5% 정도 되기 때문에 괜찮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 EPS 내년 EPS 같은 경우는 64원 BPS는 한 1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때문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PR은 높을 겁니다. 64원 기준으로 볼게요. 64원이면 600원 600원 6000원 그럼 64, 24, 24 PR은 10배 한 400배 정도 되네요. 싼 가격은 아니죠. 물론 그럼 아이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적자에서 흑자로 내년에 턴 어라운드 할 것에 예상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단순 AI 테마주였습니다. 실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바람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단순 테마주였다가 내년 뒤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그게 중요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 게으러드라서 어디서 매출액이 나오느냐 라이선스 제공이 55% 상품 23% 용역에서 20% AI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게 되면 주주배정 유상자라 했던 게 마지막에 했던 게 11월 7일이네요. 2023년 11월 7일 있었고 타 종목 배정 관련된 건 빼고요. 주식전환이 된 게 2022년도에 됐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시게 되면 2022년도에 39,000주 그다음에 올해 2023년 11월 7일 최근이죠. 주주배정 유상자를 149만주이기 때문에 이 물량이 적은 물량이 아닙니다. 대략 한 150만주 정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만주 정도는 적은 물량은 아니죠. 일단 이런 유상자 했던 이력이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 또 유상자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를 낮긴 하지만 유볼도 100%조 밖에 안 돼요. 일반적으로 1000% 이상이 되야만이 상당히 재무제가 튼튼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100%대 밖에 안 됩니다. 아직 튼튼한 재무상태는 아니라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회사는 없고요. 당연히 배당은 안 줄 겁니다. 적자회사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하겠습니다. 확인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노이드 오늘 종가 24,900원이고요. 수급절은 기관이 핸드링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022년 대비 2023년 영업이기 적자 지속중입니다. 올해 적자가 지속중이란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다? 2024년도 내년도에는 흑자전화 예상된다는 거죠. 턴어라운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차를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차가 앞으로 가잖아요. 차가 앞으로 가는데 뒤는 어떻습니까? 뒤는 단순 창고만 하세요. 뒤에 가끔 뒤를 보면서 어? 뒤에 차가 있나? 뒤에 차가 없는지 대충 있나? 보는 거죠. 뭐 그냥 그렇구나 보는 거고 중요한 건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잖아요. 앞에 보면은 앞에 차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앞에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바람이 부는지 신호등이 녹색인지 빨간색인지 차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를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을 보고 투자합니다. 뒤는 단순 참고만 하세요. 아 올해? 올해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올해 이미 주가가 다 반응이 끝났습니다. 날짜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다 반응이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다? 자 내년의 실적을 보고 움직여야 되겠죠? 내년은 근데 어떻다? 계속 적자였던 회사가 내년 드디어 흑자전화이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모멘텀으로는 국내 최초 2차전지 AR 장비 수주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다고 알아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봤더니 11월 6일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국내 최초 AI 2차전지 수주 이력이 부각되었다. 시장규모는 대략 10조원 정도이다. 국내 최초로 2차전지 머신비전 AI 솔루션을 상용화해 머신비전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한 동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동사는 지난 10월 대기업 2차전지 제조공장에 활용할 AI 머신비전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했고 매수세가 몰렸다는 관측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글로벌 스마트 팩토리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에 이제 괜찮은 내용이다. 2차전지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까지 전반적으로 계속 시장을 넓혀간다는 거죠. 다 이제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돼서 내년부터는 실적이 턴 라운드 되고 내후년도 실적이 더 좋아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꿈만 꿈만 바라보고 움직였던 것은 끝났고 이제 실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 회사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추세로는 차트 추세 같은 경우는 57.2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0.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겠습니다. 볼린저밴드 상당 같은 경우는 25,500원 하단은 22,800원 이고요. 저항대는 30,000원 지지대는 21,500원 그래서 차트 추세로나 수급 추세로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보조지표야 되겠고 저항대와 지지대는 추수계 주관이 들어갔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딥노이드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 4단의 인기 동영상과 재생 목록에 많이 본 동영상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다른 추수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